정자와 난자는 자궁과 난소를 잇는 나팔관에서 수정된 후 수정란은 자궁 벽에 착상한다. 수정란은 모체의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때부터 4개월이 지나 태반이 완전 형성될 때까지 모체와 수정란은 군비 경쟁을 한다. 모체는 수정란에 대해서 절반의 동질성과 절반의 이질성을 갖는다. 태반은 태아의 방어기제로서 모체의 혈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혈액 연결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다.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기까지는 7일이 소요되는데 수정란 중 70%가 착상에 실패하고 죽는다. 왜 난소는 자궁 양쪽으로 2개인가? 여성의 자궁 양쪽에 존재하는 생식기관입니다. 난소는 여포를 성숙시켜 난자를 생성하며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고 여성의 2차 성징 발달에 기여함으로 남성에서 고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난소에서 생성된 난자는 난관을 통해 자궁으로 이동하고 배란이 이루어진 후 남은 여포는 황채로 변하여 월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난소는 여성의 나이와 호르몬 상태에 따라 크기가 다양하나 보통 길이는 3 내지 5cm 도이며 약간 단단하고 부드러우며 아몬드와 모양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난소는 피질과 수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질은 혈관이 부족해 하얗게 보여 백막이라고 하며 여포가 존재합니다. 수질에는 혈관, 림프관, 신경 등이 존재합니다. 난소는 난자를 생성하여 배란이 이루어지게 하고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합니다. 정상적인 여성의 월경주기는 28일입니다. 난소에서 여포는 난자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고 배란이 된 후는 퇴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란이 된 후에도 여포가 혹처럼 남아 낭종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소 낭종은 증상이 있는 경우 통증이나 출혈이 흔한데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우성인 RH 남성과 열성인 RH- 여성이 결혼하면 자식은 RH가 된다. 모친인 RH-가 항체를 형성해 태아인 RH를 외부인으로 인식하고 공격한다. 모체의 항체 형성이 오래 걸려 장남은 생존 가능성이 높으나 둘째 자식부터는 모체의 항체 공격으로 태아가 대부분 유산된다. RH- 혈액은 무엇인가? 이 중 RH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전세계적으로 85% 정도가 RH형이고 나머지 15%가량이 RH-형이다. 읽을 때는 RH는 RH- positive, RH-는 RH- negative라고 읽는다. 우리말로 RH 양성과 RH 음성으로 읽는데 대부분은 RH+, RH-로 읽는 편이다. RH 혈액형은 수혈 및 헌혈 시 ABO 혈액형처럼 같은 혈액형끼리 수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RH형은 RH에게만 RH-형은 RH-형 피만 수혈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한국에는 RH-형인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서 수혈 받을 피를 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RH-인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누가 사고 나면 순번재로 돌아가며 헌혈해 주거나 보통은 RH-형이 많은 서양에서 피를 수입해 온다. 만일 자신의 피가 RH-라면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헌혈하고 수혈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RH- 봉사회, 전국협의회 등 비상연락망을 구축 유지해 놓는 것이 좋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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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